안녕하십니까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 성룡입니다. 스케일링 후 깨끗해진 치아 상태를 보면 더 열심히 칫솔질 잘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깨끗해진 치아가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더러워지겠어 하고 며칠간 칫솔질을 살살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. 사실 치석 제거 스케일링 후에 깨끗하고 개운해진 치아와 잇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칫솔질이 중요합니다. 네 사진은 1년만에 쌓인 치석을 제거하기 위해 스케일링을 받게 되었습니다. 치아 표면에 누렇게 들러붙어 있는 것이 바로 세균들의 서식지인 치석입니다. 네 이 사진 스케일링 후에 깨끗해진 치아 표면입니다. 치아 사이에 박혀있던 치석들이 사라지고 스케일링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깔끔해진 모습입니다. 치석 제거 스케일링만 했을 뿐인데 하얘진 것이 치아 미백 효과도 어느정도 있습니다. 그러나 단 며칠 후 다른 부위의 치료 때문에 치과에 내원했을 때 사진처럼 금세 다시 치석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. 이론적으로는 24시간만 칫솔질을 소홀히 하면 치석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일단 형성된 치석은 더 이상은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가 어려우면서 계속 사이즈는 커 나가게 됩니다. 따라서 스케일링을 받았다고 해서 잠시라도 칫솔질을 게을리하면 단 며칠 만에라도 입속은 치석과 치태로 가득 차게 됩니다.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칫솔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 치석이 쌓이는 시기가 조금 늦춰질 뿐 치석이 쌓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것이 곧 자연의 섭리입니다. 우주개 소리지만 이런 사실은 저같은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사람 몸이 끊임없이 치석을 생성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. 조물주가 치과의사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주지는 못했지만 치석을 끊임없이 생성하게끔 사람 몸을 만드셔서 치과의사로 하여금 밥 벌어 먹게 해주셨으니 이 치석이란 것은 치과의사에게는 정말 화수분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꼰대 닥터 치과의사 류성룡이었습니다.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으로 많은 응원 부탁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